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송정혜 전영민 입니다. 지금 2시 12분 입니다. 지금 2시 12분이고 제가 등산방송 오늘은 녹화방송으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녹화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오늘은 제가 등산하는 중에서 제일 짧은 거리로 제가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산하는 중에서 제일 짧은 거리로 오늘은 하고 저는 들어가야 됩니다. 등산하는 중에서 제일 짧은 거리로 다녀볼 거에요. 야감등산 녹화방송 입니다. 녹화방송 사랑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시간 방송도 해드릴 수는 있는데 해드릴 수는 이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실시간 방송도 많이 봤을깁니다. 그렇죠. 지금 부산은 서리비 같은 게 내리고 있거든요. 부산은 오늘 저거 좀 간단하게 하고 내려갈 겁니다. 일단 간단하게 하고 내려갈 거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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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기 전체적으로 제가 방송을 봤을 때는 실시간 방송을 하든 실시간 방송을 하든 녹화방송을 하든 등산 방송이 여러분들은 재미없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야심한 밤에 제가 다른 사람들 못하는 이런 걸 제가 방송을 해드리고 하는데 제가 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들 같으면 밤에 이런데 올라오지겠습니까? 그렇죠. 아이고 여기서 조금 쉬었다 가야되겠다 여기서 조금 쉬었다 여러분들 잠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시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쉰 시간을 쉬었던 시간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2시 19분 지금 2시 19분 이거든요. 2시 19분 입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좀 돌거에요. 등산화면 중에서 제일 짧은 시간으로 제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방송 녹화방송 녹화방송이에요. 녹화방송이에요. 너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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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야간에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가다가 오른쪽 편으로 가야돼 오른쪽으로 철만 있는 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제일 짧은 거리거든요 오늘은 짧은 거리만 다내도록 더 깊은 산중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더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가 조금 더 가면 이제는 제가 철망이 있는데서 우측편으로 우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측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쪽 편에 철망 보이시죠 그쪽에서 우측으로 앞으로 계속 갈 거 아니고 여기에서 우측편으로 올라올라 갑니다 오늘은 제가 좀 간단하게 방송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가면은 시간은 좀 적당한데 적당한 거리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은 여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로 가서 영상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제일 간편하게 저 같은 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자마자 돌아섰어서 높은 곳으로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높은 곳으로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해서 집에 들어갈 겁니다 따라리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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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동산을 하도 좋아해서 주간에도 다니지만 어저께는 기장산에서 방송을 했는데 기장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진짜 모기는 너무 많더라구요 여기로는 모기가 없어요 그 비하면은 완전히 모기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물이 많게 되면 모기가 있거든요 물이 많은 곳은 모기가 있습니다 이제 또 오르막을 떠올라 가야되요 오르막을 떠올라 가야됩니다 아이고 힘들어 그래도 재미는 있습니다 제가 잠들고 싶어라 이렇게 지금 오르막 올라가거든요 또 올라가 제가 좀 간단하게 많이 보려고 하러 가야됩니다 여러분들 어딘지 아시겠죠 어딘지 아시겠죠 영상이 하도 많이 보이더래서 어딘지 아시겠죠 아 또 온선 탁 이제는 너무 시원 속에 어딘지 아시겠죠 어딘지 아시겠죠 어딘지 아시겠죠 어딘지 아시겠죠 없음 흐흐흐 간단하게 간단해 보도록 합니다 또 오르막을 떠올라 해서 흐흐흐흐 흐흐흐 하르 doubt 흐흐흐 흐흐흐 이렇게 야심한 밤에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로도 좁은 길이 하나가 있나? 여기로도 여기로도 최선을 여기로 제가 많이 보여 드리기 위해서 호라새를 자꾸 돌리죠 저 안에 나무 속에 저기는 하얀 거를 뭔지 모르겠네 저 안에 하얀 거 뭔지 모르겠어요 저 안에가 숨을 좀 당겨 볼까요 저 안에 저 하얀 거 몇 중은 다 난 상태 원인치로 갖다 놔야 되겠다 원인치로 갖다 놔야 되겠다 원인치로 원인치로 조그맨 정상 원인치로 원인치 원인치로 할아버지 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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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센터가 하나가 있죠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가도록 할게요 달맞이 고개 저 위가 산이거든요 달맞이 길이거든요 저 위가 달맞이 길이에요 그런데 저 위에서 보게 되면 요 금방에 산에서 빨간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면 안 보여요 저 위에서는 보이는데 달맞이 길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여기 밑에 뭐가 있나 여기 밑에는 텐트를 치고 있거든요 여기 밑에는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바로 계곡에 이렇게 텐트 저것도 다 잘라내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등산을 하다가 조금 쉬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제가 시간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2시 37분 2시 37분 2시 37분 2시 37분 2시 37분 계속해서 요 의자에 쉬고 있었습니다 요 의자에 의자에 좀 쉬고 있었거든요 조금 있으면은 제가 이제 등산 녹화방송은 끝나게 됩니다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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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때 하도 많이 해 드렸던 이야기죠 물기가 많아서 신발은 매력이 넘어갔다 여기는 계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단이 되어 있습니다 풀을 비난 안으로는 길이 넓어서 좋은데 여기가 계곡에 텐트 있는거 저거를 한번 잘라 보이네요 여기 나무에다가 줄을 못 까놨거든요 나무에다가 줄을 못 까놨어요 저 나무에 줄 못 끼니까 보이시죠 이렇게 저 안에 지금 텐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나무에 줄을 못 까놨죠 낮에 한번 다니면서 저 한번 좀 잘라 놔야 될거 같아요 여기서 보면 텐트가 보여지 않아요 여기가 몇 자리입니다. 여기가 몇 자리에 묘가 한 상구 있습니다. 텐트도 크게 해놨네. 오만 잡떡거리 다 갖다 놨네. 낮에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안보이더라. 여기로는 조심하게 내려가야 됩니다. 몇 자리에 돌을 새로 손봐야 돼. 몇 자리에 돌을 새로 손봐야 돼. 계단이 있기나 이래 하면은 후라시 불 먼저 안 비추지요. 제 발 앞에 가까이 비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심하게 내려가야 되고 그래. 오늘은 간단하게 산을 돌고 있습니다. 녹화방송으로 길이 없지요. 여러분도 열어놓은 길이 너무 좁아요. 한 사람 셋 다녀야 됩니다. 한 사람 셋 다녀야 돼요. 길이 없지요. 길이 없어. 여러분들 달 한번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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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이 거의 다 내려갈라 하겠네. 저 밑에서 사람 소리 나는 건데요. 저 밑에서 사람 소리 나는 것 같아. 어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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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가 여기 계단만 내려가면 길은 다 내려가 길은 다 내려간거 같아 셋째 셋째 산에 어두운 길은 다 내려갔고 다 내려왔습니다 이제 길은 좋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정봉을 할거거든요 이제 좀 정봉을 하게 됩니다 하여간 뭐야 하여간 하여간 놀라라 달달 하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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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거 하얀거 이거 발을 HOLILLE analysts 여기 몇개가 되어있는데 한군데는 들어오는줄 알거든요 그것도 다만 나가지가 안되고 지금 두개나 여기 하나 들어올 때 불이 들어있는데 그렇게 발제를 안삽니다 많이 얻어보졌네요 사람이 딱 지나가면 불이 딱 들어올거에요 차 못 올라오면 이렇게 되는거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등산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짧게 지금 마치는 시간을 한번 보여드릴께요 여러분들 마치는 시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2시 45분입니다 2시 45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께요 2시 45분 이제 46분 됐네요 그쵸 오늘은 제가 짧게 간단하게 제가 오늘은 등산 코스를 해봤습니다 자 저분들 여기서 저는 종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도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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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